안녕하세요. 밴드에서 탈퇴하면서 그 밴드에 올린 모든 댓글, 모든 게시글, 모든 사진을 삭제하고 밴드에 탈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밴드 모임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탈퇴하려면 제일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면 톱니바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위로 올리면요. 여기 밑에 밴드 탈퇴하기라는 글자가 있죠. 이걸 터치하면 탈퇴가 됩니다. 밴드 탈퇴 터치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밴드 탈퇴하겠죠. 여기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명에서 탈퇴하기 전에 여기에 등록된 게시글, 사진, 댓글을 수정,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탈퇴 전에 수정하거나 삭제하기바랍니다. 했죠. 그래서 이 탈퇴하기 전에 자기가 게시한 글, 사진, 댓글을 모두 삭제하고 탈퇴하려면 여기서 바로 탈퇴하면 안됩니다. 물론 여기서 그대로 놔두고 탈퇴하면 이걸 체크하고 다음에 확인했죠. 이걸 터치해서 하면 탈퇴가 됩니다. 그러면 밴드에 올린 게시글이라든가 댓글, 사진을 탈퇴하는 방법에 대한 댓글을 모두 삭제하고 탈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댓글을 아무데나 하나서 달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 댓글을 하나 달아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아나세요. 그리고 자기 아이콘이 나오는 여기에 이거 있죠. 글을 하나 임시로 올리든지 댓글을 달면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프로필 사진이 있죠. 밴드의 프로필 사진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요. 자기의 프로필 사진과 밴드에서의 별명 그리고 작성 글보기, 프로필 설정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작성 글보기 이걸 터치합니다. 작성 글보기 터치하면은 여기에 보시면 게시글이 있고 사진이 있고 댓글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게시글이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고 다음에 사진을 선택하면 사진이만 나오고 댓글을 선택하면 댓글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게시글을 일단 모두 삭제하려면요. 여기에 게시글이라는 것을 터치한 다음에 위에 관리 있죠. 관리라는 이 글자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요. 그러면 여기에 쓰레기통이 나오죠. 쓰레기통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요가 자세가 올린 글인데 여기 보면 V자 이것이 희미하게 보이죠.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활성화되죠. 그럼 이걸 터치하고 다음에 쓰레기통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삭제하려면은 다른 게시글도 또 있잖아요. 제가 여기도 있죠. 이렇게 여기도 있는 글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서요.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도 올린 글을 체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올린 글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쭉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래서 모두 가면서 쫙쭉 체크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쓰레기통을 누릅니다. 쓰레기통을 툭 터치하면은 일곱 개의 게시글을 지금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 예 이렇게 넣으면은 모두가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모두 선택해서 삭제하면 게시글을 일괄 삭제할 수 있겠죠. 저는 아니오로 누르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사진도 자 이제 여기서 사진을 터치했습니다. 이제 X 다시 터치하고 사진을 갑니다. 사진을 터치해서 여기서 사진을 일괄 삭제하려면은 관리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은 쓰레기통이 여기 생겼죠. 여기 보세요. 쓰레기통이 생겼죠. 그래서 이 사진에 여기 이런 표시 있죠.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 표시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이걸 모두 체크하면 돼요. 제가 체크해 보겠어요. 툭 툭 툭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모두 다 체크된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상단에 쓰레기통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그러면 또 역시 아까와 비슷한 글이 나옵니다. 일곱 개의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나오죠. 여기서 예 이걸 누르면 모두 삭제가 됩니다. 아니오를 하면 삭제가 안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예를 눌러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예를 한번 눌러볼게요. 툭 눌르세요. 그럼 모두 다 날아갔죠. 사진이. 그 다음에 댓글도 마찬가지예요. 댓글 터치했죠. 그 다음에 댓글도 다 삭제하면 댓글을 터치한 다음에 관리를 누릅니다. 관리를 하는 글자를 누르면은 여기서는 체크하는 게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이렇게 V자 희미하게 보이죠. 이걸 체크해. 체크를 일괄적으로 합니다. 모두 하이븐에 이렇게 툭 툭 툭 하면 댓글 다른 것이 모두 다 체크를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모두 댓글을 쭉 체크해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쓰레기통에 있죠.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일곱 개의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예 이걸 누르면 모두 다 댓글이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아니오를 누르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 삭제한 다음에 여기 가서 다시 아까 그 밴드입니다. 밴드에 가서 제일 아래쪽에 여기 톱니바퀴 있죠. 이걸 터치한 다음에 아까처럼 가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밴드 탈퇴하기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래서 여기 이 밴드에 탈퇴하기 나오죠.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이걸 터치해서 그리고 이걸 체크합니다. 여기 이 부분을 체크합니다. 이 부위 있죠. 체크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 밴드에서 완전히 탈퇴가 됩니다. 그래서 탈퇴하기 전에 등록한 게시글과 사진과 댓글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모두 다 삭제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이상 밴드에서 게시글, 사진, 댓글을 일괄 한꺼번에 삭제하고 탈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밴드에서 이 밴드에서